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데 경기도는 더 한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경기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패입니다. 전패.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경기도는 의석수가 58개인가 아주 많습니다. 전패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은 얼마를 조작했냐.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 그것을 단위를 한산하게 되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5%를 부풀리게 합니다. 그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7.5%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에 의한 사전투표율 7.5%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이번에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름도 했던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사전투표자 수 기준 25% 득표수 증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플러스 5%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부풀리게 해당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 35% 그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 7.5%인 겁니다. 다음 2024년 총선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예상이 틀릴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번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고치의 여러분들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국힘당 김기현 당대표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 온 겁니다. 확실히 조작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더블당의 선거 전략기획 우연장 정도가 되게 되면 그냥 딱 치고 여러분들 뭐죠 부정하겠죠. 최소 7.5%는 조작할 겁니다. 최소 7.5% 최소 7.5%를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7.5%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게 되면 각자 사전투표를 이렇게 한 240만 표 이상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뭡니까 경합지역마다 다 뿌려본다고 생각해보시고요. 경합지역 다 뿌려가지고 더블당 후보 함께 다 200 몇십만 표를 넣어준다고 생각해보십니다. 다 대패합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달리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은 선거구마다 몇백표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갈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몇천표나 몇만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못 이기겠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조작세력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여러분들 부풀리게 해가지고 3만 7천표 정도로 확보한 다음에 그 3만 7천표를 강서구 내에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하고 거소투표에 전부를 다 누구와 함께 밀어줬습니까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2024년 총선은 동일한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어떻게 여러분 예상하는가 하니까 7.5%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전국에서 한 240만표 이상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경합지역에 있는 그런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와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율 다 밀어줄 거라고 그럼 정부가 다 승리하는 거죠. 그 새로운 방법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유는 2024년도 총선에서 선을 보일 사전투표 조작 신기술 뭡니까 전시회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럼 경기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는 전표합니다. 여러분 일단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여러분 경기도는 경기도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 안 했으면 경기도에서 미래통합당이 17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17석을.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를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5%를 조작을 해 가지고 7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8의석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큼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를 뻥튀기 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주면 몇 석이나 국민의힘이 차지하냐 7.5%를 조작하게 되면 한 석 빼고 57석을 모두 다 더블당이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제도에 손을 대지 않은 채로 그냥 선거를 맞이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거의 전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8석을 갖고 있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 그 수준인 87.5%를 조작하게 되면 한 자리 빼고는 전부가 다 어디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더블당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자리는 어디냐 한 자리는 여러분들 공천에 목을 매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한 자리는 여기 딱 한 자리밖에 안 남습니다. 여주시 양평군에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다 대패입니다. 대패. 그러면 4.15 총선에서는 그렇게 25%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나 여러분들 살아남았냐 보시면 성남시 분당구 갑 동두처시 연천군 안산시 상호구 갑 고향시 갑 용인시 갑 이천시 호청시 가평군 여주시 양평군 정도가 살아남은 겁니다. 노란색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 살아남은 것이 25%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겁니다. 그럼 조작 안 했을 때는 몇 군데 살아남았냐. 여기 보시다시피 17군데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걸 8석으로 줄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7군데에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참 한국 큰일 났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주관적 판단도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2020년도 경기도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17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25% 사전투표 투표자 속에서 25%를 조작을 해 가지고 7군데 7군데 맞죠 8군데 8군데를 줄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2023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정도로 조작을 하게 되면 한 석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것은 5% 5%만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5%만 뻥튀게 해 가지고 과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주게 되면 국민의힘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사전투표를 7.5% 올리지 않고 5%만 올리더라도 개은저지선을 더불당이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외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나라가 거의 망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냥 저는 한 6개월 앞서 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과학적 발견을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7.5%를 조작해도 국민의힘이 한 자리밖에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못 내고 58자리 가운데서 5%를 조작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까 경합지역에는 선거구마다 몇백표 몇천표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몇천표나 몇만표 정도 사전투표 득표수가 더해지게 되면 선구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리키 마티님이 대선개표 참관인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부정선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투표함이 5개나 들어왔어? 선관위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직원이 어디서 투표했다는 투표함이 5개나 들어왔어? 선관위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직원 실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무심하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알겠죠. 국힘당 사람들은 모니터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승님처럼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외치도 관계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버리면 되니까. 지금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앞으로는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노예가 된 겁니다. 나는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어요. 이런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일어나고 그것을 대다수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